야식을 하니까요. 제가 근데 요즘 생각해봤는데 신박한 다이어트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바로 앱텐 다이어트. 인방 다이어트인데요. 밤에 집에 들어가서 야식을 안 먹고 인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먹고 새벽 한 두세 시에 자기 때문에 먹는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근데 하면서 드시진 않나 봐요. 하면서 먹진 않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기 때문에 나머지 요일에는 먹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하시면 돼요. 매일 하면 되는 거죠. 사상 최초의 인방 다이어트. 3시에 먹겠지라고 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너무 배고파서 먹방으로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전환하시고. 떼돈 버나요? 네. 먹방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살찐다 이런 거 가지고 타박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죠. 그렇죠. 방송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 하기도 어렵고. 저는 듣는 거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껏 타박하세요. 제 엄마는 살쪘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좀 동그레졌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럼 충격을 받나요? 저는 살이 얼굴에 이렇게 약간 볼에 탁 붙는 그곳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약간 더 동그래지거든요. 그렇구나. 그게 되게 상처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상태가 제일 좀 보기 좋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아요. 배디는 딱 그때가 좋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남들 말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무리 굉장히 강도 높은 언어로 하셔도. 빼라 이래도. 그리고 이제 저희 채팅창에 얼마나 많이 놀립니까? 수백 명이 항상 서로 놀리잖아요. 맞아요.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어차피 제 마음속에 인셉션 되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문득 어? 빼야겠다. 이러면 빼죠. 형은 좀 신경 써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 형은 가로와세로만 역전되지 않으면 좋겠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머니 말씀 좀 들어라. 그래요. 돼지야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돼지야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